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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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빌은 아직도 힘이 남아 도는구나 해미야, 이 망사 블라우스 너무 맘에 드는구나 이 옷 당분간 덮고 싶지 않구나 설날이래 그게 뭔데? 떡국 먹고 세배하고 떡국은 먹는 거고 세배는 또 먹어 세배하면 떡과 준대 진짜가? 세배 어떻게 하는 건데? 한복 입고 잘하면 돼 딸이 누나, 나 한복 입었어 장난 아니지? 짱 귀엽지 봐라 봐라, 이 뭐꼬? 둥이만 입었는데 몰라서 물어? 내가 핏이 살아있잖아 이렇게 모델 자세 잡는 게 쉬운 줄 알아? 애니야, 둥이한테 한복이 끼는 것 같구나 둥아, 벗어보겠니? 무슨 소리야? 단추 하나 빼고 다 잠궜어 원래 모델은 꽉 끼게 입는 거야 둥아, 잘 봐 이런 게 모델 핏이란다 애니야, 그 손에 간식 빨리 주겠니? 센터는 나야 나도 살 좀 뺄걸 나도 나도 한복 입었어 한복만 입어도 깎아주는 거야 깎아 입고니 너무 늦어 으으으음, 화가 난다 한 봉 망가지기 전에 깎아내놔 내 한 봉은 없나? 찻! 말이도 없다 내를 찾지 마라 딸이 누나 여기 있는데? 딸이 누나 나와 여기서 뭐해? 삐졌냐? 와 자꾸 내를 찾노 어 깎아내 나가면 춘아 딱 기다려봐라 근데 왜 여기 어떻게 들어왔지? 나가는 방법 좀 알려줄래? 와 점프가 안되나? 내 다리 고장났드나 배 좀 꺼내봐 오늘도 깎아하자 먹겠다고 열심히 꼬리도 흔들고 난리했다 새해에는 더 열심히 꼬리 흔들고 예쁜 짓도 많이 할게요 엄마! 나 본다 엄마! 저기요? 어이가 없네 엄마! 그가 다 불렀어?